안녕하세요. 전국의 국보를 찾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으로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신하시대 진전사 예트에 세워진 화강암 석탑으로 1966년 2월 28일 국보제 12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개의 기단과 3개층의 탑신으로 되어 있으며 기단에는 천인상과 무기를 든 8부 신중이 새겨져 있고 탑신에는 다양한 모습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부설비 내리는 날 방문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 정면에서 촬영한 동영상 속의 탑은 멸류관을 연상케 하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멸류관 형상이 없습니다. 고드름이 달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고드름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혹시 날씨 탓에 착시현상은 아닐지 신기한 현상입니다. 봄이 되면 다시 방문하여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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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